이번 시간에는 플로트라고 하는 이 CSS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. 이 플로트라고 하는 것은 CSS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중요한 문법은 아니에요. 하지만 다만 우리 뒤에 다음 수업에서 사용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이 플로트라고 하는 이 속성은 이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을 디자인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속성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는 속성이긴 합니다. 우선 이 플로트라는 것이 무엇인가 부터 살펴보죠. 우선 CSS 디렉토리에 새로운 시스파이를 만들겠습니다. ex-ss3.html 이라고 하고요. 템플릿에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합니다. 자 그 다음에 긴 텍스트를 찾으시면 되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생활코딩의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이 글자들을 사용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똑같이 하시는 게 편하겠죠. 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쭉 카피해요. 그리고 바디 태그 안쪽에다가 놓습니다. 그러면 여러가지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3번 방금 생성한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텍스트가 뭐 그냥 연결되어서 쭉 나오죠. 예 이렇게 됩니다.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태그 하나를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. 바로 화면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태그입니다. 사실 굉장히 중요한 태그지만 이 html의 본질적인 측면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개를 안 드렸는데 필요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 생활코딩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생활코딩이라고 적혀있는 저 이미지 위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 URL 복사를 선택하면 바로 이 이미지를 가리키는 이 인터넷 주소가 주소를 여러분들이 카피를 한 거예요. 자 이 상태에서 새 탭을 열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방금 그 이미지의 주소가 화면에 착 달라붙죠. 자 그리고 엔터 보시는 것처럼 그 이미지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. 즉 방금 우리가 카피한 URL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미지를 우리가 읽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저 이미지의 주소인 것이죠. 혹시나 이 생활코딩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해서 저 이미지를 찾을 수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런 이미지나 상관없으니까 방금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여기에서 img라는 태그입니다. 이거 html 태그예요. 그리고 sic라는 속성을 쓰고 그 이미지의 주소를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. 그 다음에 띄우고 슬래시 가로 닫고 자 이 슬래시가 뒤에 붙어있는 이유는 지금은 모르셔도 되니까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. 됐죠? 그리고 우리의 예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. 어때요?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렇게 글씨가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자 그래서 이 생활코딩이라는 이 텍스트의 테두리를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? style 헤드 태그 안에서 탭 엔터 그리고 img 태그에 보도를 테두리를 1px solid red 라고 주고 리로드 하면 저 이미지의 테두리가 이렇게 보이죠. 그래서 왜 이렇게 표시가 됐냐면 여기 있는 이 글자 이 글자 한 줄이나 여기 있는 이미지 하나 아주 공평하게 하나의 행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만큼의 여백이 생기는 겁니다. 대충 아시겠죠? 그런데 여러분들도 책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삽화들이 삽화나 이미지 같은 게 화면에 추가가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무 못생겼잖아요. 그래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텍스트가 위쪽으로 쭉 올라오도록 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게 플로트입니다.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img 태그 뒤에다가 플로트라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left라고 한 다음에 리로드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있었던 텍스트가 위로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플로트의 left를 right로 바꿔주면 이렇게 왼쪽에 있었던 이미지가 오른쪽으로 착 달라붙게 돼요. 그래서 이 플로트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컨텐츠가 여기 있는 것 컨텐츠 하나 이미지죠.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컨텐츠 둘 텍스트죠. 이 두 개의 텍스트가 나란히 화면에 배치되게 하는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효과가 플로트입니다. left면 플로트가 지정된 태그를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right면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이 플로트는 우리 수업이 아주 포괄적인 이 중요한 것들만 얘기하는 이 맥락에서는 좀 덜 중요한 녀석이긴 한데 다음 수업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개념이니까 적당히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전 시간에 html 시간에 만들었던 이 생활코딩의 아주 단순한 모습 그것을 그것은 html만으로 코딩되어 있었어요. 다시 말해서 정보로서의 가치만 있었다는 것이죠. 그것을 이제 css로 디자인해서 좀 더 서비스같은 좀 더 사이트같은 모양새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.